일단 쌍파차가 9,900원? 한 만원 같지? 이 정도. 먹어볼랄까? 맛있겠죠? 다이어트는 바쁘세요. 아이고 아이고. 난리났네. 다이어트 하려고 바쁘가지고 못먹어가지고 힘드는데 치킨 얘기처럼 안먹어가지고 상하수도 안먹어가지고. 안치면 혼자서 치워야돼. 혼자서 치워야돼. 혼자서 치워야돼. 자기가 없어. 종이바퀴즈 버려야돼. 아무튼 포장 좀 풀게. 아까 안먹은지 엄청 못해. 바닥이 더러운데. 되게 기미를 빨리. 닦아도 먹고 올거거든요. 근데 시간이 없어. 피카츠로가 비슷한거 좀. 너무 오랜만에 먹었거든요. 몇년만에 먹어여. 나아보아. 음. 이제 맛있어. 보다 보다. 깨끗한. 오, 잘 맞ging. 정말 고소했다. 그치. 바삭바삭 치킨버섯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고춧가루 맛있다. 아휴 해시거추만 냠냠 음 매콤해요 생각보다 맛있는데 저는 진짜 닭강정만 좀 달달해요 튀김이 두꺼워 맘에 안들지만 맛있습니다 치킨 먹는 것 같아요 치우기하고 먹으라고요? 알았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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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딱딱한 떡도 맛없고, 묻어서 식어가지고 그렇다고 너무 차가워도 맛없는데 적당히 잘 익어 먹었지. 음 맛있어. 배불러서 다 뒀다가 다음날 먹는거랑 물 좀 부었는데, 확실히 맛있네요. 그 맛은 떡볶이 막 물 채워서 조금 덜 맵긴 한데, 의외로 달콤해서 그것때문에 맛있어. 물을 그냥 휘성시켜서, 그니까 넘쭉해서 먹는다고 맛있어. 너무 맛있네. 음, 좋아. 너무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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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. 몬실로 музы기 아주 맛있어. 흡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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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